뭐라고 해야 되지? 어떻게 보면 로봇의 언어를 배우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게 이제 코딩의 원리가 저런 언어를 갖다 블럭으로 쌓아서 저 아이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는 거거든요. 자유롭게 해요. 자유롭게 해요. 그냥 쑤셨어. 테리 있어, 반해? 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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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csak시 INTERPIL 학교 안에서 쓰는 말들은 영어로 이제. 죽은 그러니까 영어로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다 영어로 진행되죠. 그런데 학생들이 몇 명 없어요. 사실 20명이 한 반인데 거의 유닛으로 해요. 5명. 그룹핑을 해서. 그래서 저 날은 특별 수업으로 선생님하고 담임 선생님하고 특별 수업하는. 저기도 어쨌든 저분 담임 선생님이신 거죠? 네, 담임 선생님. 궁금하다. 아, 집에 나온다고. 애들이 이제. 아니까. 떨린다고.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래, 저렇게 하면서 느는 거예요. 저렇게 물어봐요.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때는 잘 못해요, 발표하는 거. 자신이 없어서 뭔가 잘하는 거 보여주고 싶긴 한데 영어로는 잘 못 얘기해요. 그런데 한국어로는 잘해요. 아, 박선주 씨도 에이미 수업한 건 처음 보겠어요, 그렇죠? 처음 봐요, 처음 봐요. 아, 박선주 씨도 에이미 수업한 건 처음 봐요. 아, 박선주 씨도 에이미 수업한 건 아니예요. 아, 박선주 씨도 에이미 수업한 건 아니예요. 네, Из지원 씨도 에이미 수업한 건 아니야. Сергей, 아, 박선주 씨는 유일한 건 아니예요, 아니예요. 아, 박선주 씨도 에이미 수업한 건 아니예요. 아, 이런 거. 네. 그럼, 이렇게 해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것을 해야 할 수 있어요. 그것을 해야 할 수 있어요. 이 두 두 가지 부족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을 해야 할 수 있어요. 이제 이 블랙폴드와 그리고 이 earmuffs 그리고 말해 주실 수 있어요. 여기가... 여기가... 어디있어? 이거 너무 홀로 왔다. 에이미,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이상해 눈길이. How do you feel? When you can't hear and you can't see, how do you feel? 아, 헤이 헤이 헤이! 애들 너무 웃겨. You feel blind? 야 애들 있어. 저도 이렇게 학교 생활하는 거 처음 보니까 좀 신기하네요. 맞네. 나 로봇이 됐어. 나 로봇이 됐어. 애미가 되게 크구나. 저렇게 보고 있으면. 키가 크네요. 애미도 그렇구나. 애미가 진짜 많이 크네. 머리 하나가 크네. 머리 한 반 개는 크네. 나 속을 쳤잖아. 국악 시간에. 맞아, 나 국악 시간 때 나 속을 쳤잖아. 귀여워. 엄마 닮았네. 아, 엄마 닮았네. 엘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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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영어하네. 더 못할 줄 알았는데. 국제학교 그러면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영어 때문에 들어온 학교가 아니군요. 그런데 사실 영어도 있고 가장 큰 부분이 학비 부분인데. 학비는 어때요? 국제학교 4군데가 저희 제주도에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 2천만 원대에서. 1년에? 네, 1년에 2천만 원대에서 한 4천만 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조금씩 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어요.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저기가 다 만들 수 있게. 어떻게 보면 로봇의 언어를 배우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게 이제 코딩의 원리가 저런 언어를 갖다 블럭으로 쌓아서 저 아이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는 거거든요. 3D 컴퓨터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생각해 낸 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으응. 네, 스텔라라는 친구가 저희 반 반장. 반짝이야, 반짝이야. 저거 입력을 해야 돼요. 코딩 블럭을 완성시켜서 이제 저거에 아이패드로. 그러니까 요즘은 이거 모르면 안 돼, 이제. 이렇게 아저씨가 난다, 그런지, 그렇게 안 suic일하게 이다. 저거 타면으로. 저거 타면으로. 그는 100cm. 예. 그다시의 빠르게 음주, 그렇습니다. 이렇게만 클릭을 열어보고 있어요. 이거 방금 클릭을 하는 거, 자유롭게 해요. 로봇 이름이 피랑 씨야. 귀여워. 자유롭게 해요. 이제 하나씩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시작합니다. 태리. 준비됐어? 댄스. 오,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그런데 사람마다 한 마리씩 하는 거 아니야? 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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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텔라가 많이 잡히네. 스텔라가 리더잖아. 많이 잡혀. 레이킹하는 거야, 서로? 오케이. 스텔라, 스텔라. 스텔라. 스텔라가. 스텔라가 안 잡히네. 그리고 거기 안에다가 타노. 애들이 다 좋지 않겠고. 스텔라가 잘 잡히네. 보통 저러면 그냥 출발해 버리던데. 친구들 제가 따로 모아서 밥을 하려고 사야겠어. 도움을 엄청 많이 받네. 레디, 셋,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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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멈췄어, 다. 고! 예스! 고기야. 고, 고, 고. 예스! 고기야, 고기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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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갔다, 갔다. 그래도 갔네. 아이원, 아이원, 아이원! 아이원! 내 거 왜 저래? 에이미 속도로 갔네요, 뭐. 어? 지금 다 뒤집었을 거예요. 울고 울고 난리가 났지. 야, 이제 신호도 이제 뭐 초등학교 가면 안 그럴 거야. 댄싱 잠깐만. 나 이거 해야 되거든. 휴즈 레디! 미! 휴즈 레디! 휴즈 레디! 미! 저거구나, 저거구나. 어머머! 어머머! 너무 귀엽다. 휴즈 레디! 휴즈 레디! 토끼! 토끼, 토끼! 어이! 토끼! 너! 토끼! 토끼야, 같이 좀 서. 같이 좀 서. 아, 귀여워. 토끼야. 귀여워. 토끼가 없어. 애들이야. 오케이. 지인이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었는데 엄마가 엄청 자랑스러워. 그런 말 하셨어요. 피아노도 잘 치고 그래서 콩쿨도 입상도 하고 또 MIT공대 들어갔다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제 아이들은 안 바라는데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아니면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뭔가 특별하게 주문한 거나. 저희도 자녀가 있으니까 좀 궁금해요. 했던 얘기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잖아, 원칙 같은 거. 우리 엄마가 이런 거에서. 두 팀이 있다든지. 일단은 집에 책은 굉장히 많았어요. 책. 그래서 항상 책을 아무거나 볼 수 있었는데. 또 엄마는 옆에서 주로 클래식 음악 공부를 했어요. 그때 그거에 꽂혀 있었어요, 엄마가.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그래서 클래식을 되게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일단 하나씩 나왔어. 나는 없어, 나는 없어. 기다려 봐. 기다려 봐. 책상에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저도 그냥 옆에서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항상 앉아 있으니까 저도 그냥 계속 앉아서 엉덩이 붙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부모님이 약간 환경을 조정해서.